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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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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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어우, 어우. 아유,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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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그러니깐. 여드름 났어. 어휴... 엄마 아냐. 아유, 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여드름도 나고 그러네. 아유, 오해. 오늘 기분이 왜 좋아? 그게 최순잔치를 빚지 못하는 사정으로 나는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면하다 용돈을 7천 원씩이나 만졌잖아. 오. 7천 원 받았어? 얼마나 고부야. 며느리가 손이 크네. 오케이, 달달하게. 오레오, 오레오, 오레오. 오레오레오, 난 지금 묻고 싶어. 오레오레오, 빨리 좀 갖고 와. 오레오 없는데요? 그럼 바다 코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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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라. 그것을 가져와봐. 그것도 없어요. 아, 그럼 양파. 다 없어요. 괜히 힘만 뺐구나. 아무 깎거나 하나 갖고 와, 자식이.